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다가 이렇게 function 중심이었으니까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할 거는 h1 object 객체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객체라고 해서 함수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수 바깥쪽에 껍데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체를 좀 덜 고통스럽게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자 php가 처음 생겼을 때는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을 php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hp에서는 함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언어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php도 객체지향이라는 것을 나중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php에는 객체지향 이전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객체지향 이후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공존하는 말하자면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높은 사안을 처음부터 넘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함수까지만 익혀서 php를 충분히 충분히 php를 가지고 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프로그래밍이거나 아니면 거대한 걸 못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객체라는 것에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php의 단점은 객체 이전의 패러다임 프로시절 프로그래밍과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제가 쉽게 얘기하면 잡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리정돈이 좀 안 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자바 같은 언어는 처음부터 언어가 객체지향의 화신 예 포지션으로 시작한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는 아주 깔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음... 아무튼 php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UnderbarFile, isUnderbarDIR 이러한 것들은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죠. 즉 php가 내장하고 있었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장된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api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저 api는 php가 객체지향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api이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php가 객체지향을 채택한 이후에 php를 이용해서 파일을 제어할 때 객체지향적인 방식으로 파일을 제어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api가 spl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spl 자, 그러면 spl에 속하는 여러 라이브러리 중에서 여기 보시면 파일 핸들링, 파일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해서 spl 파일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저걸 사용하면 우리가 객체지향 방식으로 파일을 제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사용해봅시다. 자 우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직 우리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체적인 걸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런 걸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파일은 데이터.텍스트 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텍스트를 뭐로 묵냐면 spl php 아니 스탠다드 php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는 파일과 관련된 오브젝트 객체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얘를 감싸줍니다. 그럼 이건 뭐처럼 보여요? 함수처럼 보여요. 함수를 호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니라 요거는 객체를 만드는 코드예요. 그 객체의 이름은 spl 파일 오브젝트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 그것은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차이가 있다면 함수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된 분야 함수니까 앞에다가 new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new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그리고 요 함수처럼 생긴 것을 호출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영역이 객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리턴된 객체를 어디에다가 담냐면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아무나 캐나 이름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php가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new도 문법입니다. 하지만 요 앞에 있는 변수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생성되는 객체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객체는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파일에 이즈 파일인가 한번 봐야죠. 사용설명서를 봐야 돼요. 여기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이 sp의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객체에 속해 있는 함수들 메소드와 함수는 같은 말입니다. 함수들 중에서 쭉 이름을 보면 대충 기능이 가미되잖아요. 여기에서 쭉 보니까 이즈 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이즈 파일 이즈 파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바 덤프로 묶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true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 밑에 이즈 DIR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 덤프 파일에 이즈 DIR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s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 덤프 파일에 f read 라고 하고 요기에다가는 우리가 우리가 이 읽고자 하는 이 파일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읽고 싶은지를 얘는 적어줘야 됩니다. 얘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음 이렇게 하면 돼요. 왔더라 size 음 이 파일에 get size size 사이즈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사이즈를 가져오고 그 사이즈를 f read 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주면 f read 는 데이터점 텍스트의 내용을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4 라고 나오죠. 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 덤프 파일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는 바 덤프가 필요 없겠네요. 파일 f write 라고 하고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 랜드 1, 100 이라고 하고 저장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다만 위에 있는 코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제어하고 있고 자, 밑에 있는 코드는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객체에 담겨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어 파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와 객체를 비교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